이게 조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다르네요. 저도 이번에는 처음 알게 됐는데 박주연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없으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 2위가 있으면 14일 내에 소청을 하고 소청결정의 2위가 있으면 10일 내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부정선거 좀 해가지고 해먹으면 좀 어떻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그냥 아니 우리가 부정선거가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똑같은데 부정선거 좀 해가지고 좀 해먹으면 공부하시면 어떻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나 박주연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청이 뭐하는 건지를 한번 보니까 아마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네요.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2위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인 자격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하고 후보자 자신도 될 수 있지만 신민들도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당해 지역의 소위 유권자 신분인 선거인도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청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이것이 선거의 효력에 관한 부분도 있고 당선 효력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마 나누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나랑과 달리 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나 판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부패한 그런 집단이 돼버렸으니까 공적기관을 어떻게 지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기관이 올바른 일을 해야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공적기관이 여섯 번째 선거를 조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 절차는 소청을 거쳐서 소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모든 선거구에 선거소청을 합시다. 저도 제가 선거인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소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지역은 나머진 다 민주당이 낙선해서 서울교육감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유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선거구에 문제 있는 지역은 모조리 선거소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서울교육감, 인천교육감, 수원시장, 춘천시장, 안양시장, 노원구청장, 관악구청장 등 시장구청장 노원서울시의원 등 부정선거 소지가 있는 것을 모조리 선거소청합시다. 대한민국의 전부 선거가 다 부정선거일 겁니다. 개표결과 통계, 개표상황표, 개표집계상황표, 공병호 박사님 방송, 참관인들의 투표지 등 사진 및 영상 등을 첨부해서 아래 계열을 참고해서 선거소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치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은 모든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시군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청구 원인은 관내 사전투표 부정, 비정상적 통계, 전산조작, 봉인지 훼손, 빠빠단 투표지, 비정상적 투표지, 관외 사전투표 부정, 당일 투표 부정, 전자개표기 이런 상황을 청구 원인을 붙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제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이 사회가 완전히 죽은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방송을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소위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거나 무소속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예를 들면 10%, 20%, 심지어는 50%까지 어떤 경우는 70%까지 빼앗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는 식으로 교육감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렇게 선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런 심판관 역할을 담당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 같은 것이 없으면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이제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체제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투표권을 가지신 분은 선거인 신분으로 당의 선관위 체제에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이나 도위원이나 시위원 선거에 대한 소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박주연 변호사님이 호소하는 것처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모든 선거구에는 선거 소청을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어제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유성구청장으로 출마한 국민의힘의 진동규 후보가 소청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소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그것은 시문에 일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가 남기신 그런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귀만 시청자분이 남기신 겁니다. 대전 유성구의 구청장의 진동규 후보는 선거불복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밝혀서 박찬진 사무총장이 어떻게 선거조작 프로그램을 작동했는지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진동규 후보가 이렇게 이제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동규 씨의 소위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이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일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차이집은 0이나 1이나 2나 3% 정도처럼 아주 적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더 받는 그런 후보는 아주 큰 값의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아주 큰 값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신민디님이 제공한 것을 그대로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100% 부정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냐. 아마도 진동규 후보가 13개 동 각각의 동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나 2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농래 후보에게 옮겨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 유성군은 모두 13개의 동이 있습니다. 동 단위별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이 모두 플러스 값을 가지는 확률은 2분의 1의 13성 정도가 됩니다.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그런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규모의 크기로 플러스로 차이값이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차이값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100% 조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동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관평동은 민주당은 플러스 6.8 국힘당은 마이너스 6.8 구적동은 민주당은 플러스 5.6 국힘당은 마이너스 5.6 전민동은 플러스 7.1 민주당 국힘당은 마이너스 7.1 신성동은 플러스 6.7 국힘당은 마이너스 6.7 모든 수치가 다 같습니다. 모든 수치가 이렇게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 착하게 좌우대칭되는 같거나 아주 유사한 그런 소위 조작 차이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성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진동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하면 승리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습니다. 물론 또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좀 바쁠 겁니다. 통을 또 갈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성구에는 여러분 13개의 동이 있고 투표소 수가 77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투표소 레벨에서의 여러분 77개에 대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77대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동단일은 13대 제로고 투표소 레벨은 77대 제로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교차가 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0값을 중심으로 중첩 분포되어야 이것이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려면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거나 아주 경미했던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구 구례군 갑의 여러분들 차익갑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0값입니다. 0. 여기 보시죠. 0이죠. 여기도 0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밀접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전시 유성구청장 선거는 거의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떤 조작을 했냐.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동규 후보의 여러분들 득표 가운데서 여기서 한 2에서 9 정도가 나오니까 대략 한 7, 8% 정도 빼앗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농래 후보와 함께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동단위로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은 13대0고 그리고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할 확률은 77대0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청 신청에 들어가는 유성구청장의 국민의힘의 진동규 후보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유성구청장 선관위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프로그램에서 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플러스 당일투표 득표수로 해가지고 총 득표수에서 아마도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진동규 후보가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작된 득표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선거 무효가 승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다른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일 거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유성구청장 선거가 사전투표 이름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서 기본적으로 진동규 후보에게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얹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뭐죠? 대전광역시의 다섯 개 구청장도 다 조작됐을 것이다 보는 거죠. 동시에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도 조작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전만의 일이 아니랄 거라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은 17개의 시도, 여러분 광역단체장 선거가 죄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유성구청장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전광역시의 다섯 개 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를 다 뭡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국사범인 겁니다. 이 사건이 만일 확인이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대의 뭡니까? 공직자가 연루된 그야말로 내란죄가 일어난 겁니다. 내란죄가.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유성구청장 선거를 조작했는데 배덕구청장 선거를 조작 안 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유성구청장 선거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왼쪽입니다. 이렇게 조작했는데 그런데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를 조작 안 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조작하게 됩니다. 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광역시의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다 조작을 했을 거라는 교육감 선거까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제가 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 사전투표 조작 여부를 하면